브랜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습 환경을 구축하고 시작해봅시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시습을 해볼게요 저는 우선 매뉴얼이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mkdir manual cdmanual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선언할 겁니다 git init 하면 현재 디렉토리가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git 디렉토리가 생성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work.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 파일을 수정해 나갈 거예요 nano work.txt content 1 control alphabet x y enter 해서 파일을 추가했고요 git status로 이 파일이 추가됐다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처음은 add를 시켜서 git에게 명시적으로 버전 관리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commit-m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한 게 work1이다 라고 커밋을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제가 커밋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커밋을 했고요 git log를 통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각각의 버전마다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p 옵션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버전마다 컨텐츠 1, 2, 3가 추가된 버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고객사들이 이제 생겨나서 고객사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git의 브랜치를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이 manual이라는 디렉토리를 우리가 복사해서 저 고객사마다 만들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브랜치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